묘두사를 만나보죠. 묘두사는 고양이와 뱀이 합쳐진 귀신입니다. 보통 고양이처럼 배가 부르게 먹고 느긋하게 쉬는 걸 좋아하죠. 아, 좋아하다. 그럼 내 전용 아지트에서 하늘 큰 시간을 가져볼까? 좀 많이 먹었나요?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죠. 더 큰 상자를 찾는 수밖이요. 그래, 아주 날씬하게 살을 뺀 다음에 낫자망이 돼야지. 전에도 살찐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대단한 의지력이 있었죠. 그래, 맞다. 이건 빈소개는 못하겠어. 그렇다고 운동을 멈출 수는 없고. 우와, 몸매가 확실히 변하고 있군요. 그런데 점점 뚱뚱해지고 있네요. 그렇다면 좋아. 자, 내 몸이 저 상자에 안 맞으면 상자가 내 몸에 맞춰야지. 뱀으로 된 묘두사의 몸은 대단히 유연하긴 하군요. 하지만 묘두사의 고양이 머리는 절대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서 outline으로 모으십시오. 그리고 최고의 Eye record에는 잘 instruments 취득해요. 눈에 계신 american 사람 22살이나 기억을 깨서 뱀으로 Sel수 eyes. 감사합니다.